계속해서 이델리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국내 증시 하락세가 이어지자 주가 방어를 위해서 좌사주 매입에 나서는 상장사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자기 주식 취득 또는 자기 주식 취득을 위한 신탁계약 체결 결정을 공시한 상장사는 모두 252곳으로 집계돼 작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코스피 주간 하락률이 6.03%로 올해 가장 높았던 지난 1월 24일부터 28일에 18곳, 코스피가 2,400 아래로 내려가 연저점을 경신한 지난 20일 하루 동안에는 9개 상장사가 자사주 매입을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자사두 취득을 공시한 상장사 주가는 공시일 다음 날 평균 1.61% 올랐고, 일주일 뒤 2.03%, 1개월 후에는 1.97% 각각 상승했습니다.